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AI 아트 시리즈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오늘은 AI 아트 중에서도 미드전이 AI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요즘 굉장히 그 AI 아트가 핫해요 AI 일러스트가 굉장히 핫해 가지고 이곳 저곳에 이제 홈페이지들 가셔서 이제 웹서핑을 하다 보면 엄청 훌륭하게 뭔가 사람이 그린듯한 엄청 잘 그린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듯한 그림이 있는데 AI가 그렸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그 작품은 굉장히 그 창의적으로 훌륭해서 마치 그 사람의 그런 창의성을 모방을 한다기보단 모방 그 뭔가 그 모방 그 너머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인간을 막 거의 능가할 정도로 AI 아티스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그 말이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두렵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AI가 AI가 아트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화가 났대요 CNN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상을 탄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퍼스트 플레이스라고 써 있죠 이게 그 콜로라도 스테이트에서 열린 아트 컴퓨티션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제목이 어 어 네 아트 아트 노페 하 스파시알 이라는 제목이래요 그 스페이스 그니까 우주 우주의 우주의 오페라 뭐 이런 오페라 극장 뭐 이런 이런 그 제목인데 어 보면 이제 중앙에 이렇게 뭔가 원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되게 밝은 빛이 나오고 있고 그 그 앞으로 이제 오페라 이제 가수들이 이제 서 있죠 보면 굉장히 그 붓터치 같은 것도 살아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이 엄청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아름다웠나 보죠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어 알고보니까 이게 오늘 딱 알아볼 미드전의 AI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더라 그래가지고 다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이게 뭐 이게 사람이 한 것도 아닌데 어 이거 안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차피 뭐 다들 포토샵도 쓰고 그러는데 뭐 매트 페인팅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쪽도 있죠 자 그래서 매트 페인팅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짚으면 이 영상이 좀 길어지면서 흥미를 가지셨던 분들이 싹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곧장 미드전이로 돌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게 생기면 구글에 그냥 치면 돼요 왓이지 미드전이 이렇게 쳐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전이는 오픈 AI의 달리와 유사하며 달리라는 또 다른 AI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텍스트 기반 AI 인데요 텍스트로 된 설명문 또는 설명구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어를 딱딱딱딱딱 치고 또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자 미드전이 이렇게 딱 지우면 되죠 미드전이 이렇게 딱 치시면 미드전이 공식 홈페이지가 맨 처음에 뜹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 여기 조인 더 베타 들어가면 지금 곧장 우리가 미드전이로 AI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 개가 아니라 25개까지 공짜로 만들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뭔가 또 만들고 싶으면 이제 쇼미더머니를 하면 이제 무한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대요 얼마였더라 뭐 한 달에 이것도 무슨 그 월별 정액제도인데 한 달에 30유로 30달론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 더 베타 클릭을 하시고 딱 클릭을 하시면 조인 더 베타가 자동적으로 요 요 화면이 딱 나와요 초대 수락하기를 눌러주시면 이 디스코드 앱이 아니라 그 웹에서 앱에서도 될려나? 앱에서는 안 해봤어요 근데 웹으로 이제 딱 들어가서 웹에 이제 우리가 어 그 할 수 있는 그 룸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뉴 커머 룸 있죠 여기 77번 27번 47번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계속 이제 이미지가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에 다른 분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그 미드전이 아트들 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메시지 보내기 하면서 하시면 이메진 이라고 뜹니다 이메진 한대 여기 프롬트에 여기에다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를 쓰세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튜토리얼 예시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래시 이미지 하신 다음에 프롬트에 이제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시네마틱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제가 결정한 거는 이제 천국의 문 뭐 그런거랑 엔젤들이 있고 판타지 아트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보통 이렇게 천국, 하늘, 지옥, 악마, 천사 이런거 치면 굉장히 그 예상 가능한 이미지 안에서 미드전이가 아주 멋있는 이미지를 보통 뽑아 내더라구요 한번에 네 그리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제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에요 약간 스크롤 위로 하시면 네 이런식으로 네 지금 제거를 찾았죠 양양이 네 못 찾으셨을 경우는 저기 멘션에서 찾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속도 지금 12% 됐죠 이 속도가 지금 편집 없이 진짜 속도거든요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 이 정도 속도로 31% 자 이제 컷해서 93%로 넘어갔습니다 이래서 완성이 딱 되는 순간 또 올라가요 여기 지금 채팅방에 사람들이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가지고 금방 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황하지 마시고 스크롤 위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멘션으로 찾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시한이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1,2,3,4번 인데요 저는 여기서 2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을 하시는 분은 U3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저는 2번을 선택했으니까 U2를 클릭을 할 겁니다 여기서 U는 업스케일 그러니까 고화질로 만들어줘 이거구요 V는 바리에이션 이라고 해서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건데 새로운 시한을 보여줘 하면 이제 V를 누르시면 되는 거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드전이가 연산을 해 가지고 이미지를 고화질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저의 엔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분명히 엔젤이라 썼는데 구루만 가득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것이 바로 완성본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AI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짝짝짝 네 거의 2분 2,3분 정도만 걸려가지고 완성된 이제 그림이구요 네 실제로 이런 그림 그리려면 꽤 오랫동안 공부해야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네 이렇게 2분만에 뚝딱 그것도 무료로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람한테 현타가 오는 네 아티스트라면 좀 한 번쯤 현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바리에이션 같은 버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바리에이션 누르면 이제 계속 그 관련한 이미지를 바리를 쳐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엔젤이 없다고 투덜댔는데 엔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 엔젤을 어떤 그림체로 넣어 달라고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미드전위에 있는 기능인데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미드전위 튜토리얼은 여기서 완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